노란색 외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호송됩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배영록범 출신 변호사 A씨입니다. 어제 오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속 재질의 막대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가정 불화와 금전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검에 나선 국가수는 아내가 목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A씨는 전직 국회의원 아델이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 A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사 결과 둔기는 금속 재질의 막대기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와는 평소에도 가정불화에 금전 문제로 다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사인은 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자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건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19에요.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12월 3일에 저녁 7시 5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편이 신고를 했잖아요. 아내가 다쳐서 쓰러져 있잖아요. 정작 신고한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만 혼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일단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씩 짚어볼게요. 최정아 기자님 사람이 왜 쓰러져 있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는 이 아내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현장에서는 이 혈흔이 묻은 무려 35cm 길이의 이 둥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둥기가 또 금속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이 숨진 아내에게서는 구타의 흔적이 발견이 되어서 더더욱 이 물음표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리고 심폐소생했지만 신고를 했던 애초 신고를 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사건 그 현장에는 이 현장에는 둔기 혈흔이 묻은 둔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주변인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아내가 머리 부상으로 쓰러졌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고 저희가 나가서 CPR 했어요. 감싯반은 다 아삭하고 간 거였더라고요. 감싯반에서 형사에서 조사하시면 왜 조사하겠지요. 자, 딱 그 현장 상황만 봐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심상치 않은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직감할 수 있는데 일단 신고를 했던 남편은 대체 어디 간 겁니까? 남편은 신고 이후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 1시간 30분 후에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는데 그동안 경찰이 외부 침해 흔적 등 범죄 정황도 확인해 본 모양입니다. 남편이 의심스러웠던지 돌아온 남편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돼 추궁해 결국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했고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버젓이 신고를 했던 남편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애초에 신고는 해놓고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1시간 반 뒤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뭘 했던 걸까요, 그러면? 범행 후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9시 30분경에 남편이 집에 돌아와 체포됐는데 경찰이 그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데리러 갔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누구와 접촉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은 남편이 신고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 있기만 했어도 자수로 취급돼서 대폭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현장을 벗어났고 한참 뒤에 나타난 뒤 묵비권을 행사하는 행태로 인해 자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혹시 사전에 모의한 누구가 있지는 않는지 단순 불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게 아닌지 또한 이 사건 범행 후에 처리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반 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그동안의 행적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수 발신 등 동선을 추적해낼 수 있고 가족, 전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발생했을 때 도움을 창할 주변 인물들 탐문 조사를 통해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그동안의 행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스터리한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편은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게 추궁 끝에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진술은 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신고 후에 앞서 들으신 1시간 반 동안 어딘가를 갔다 왔고 1시간 반 뒤에 변호사와 같이 현장에 온 건 확인됐는데 딸을 데리러 갔었다는 이 사람의 말 그런데 딸이 진짜 현장에 왔는지는 아직 경찰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 대목에서 정말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런 몹쓸 질을 저지른 겁니까? 경찰이 아마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시에 이 남편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에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또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집으로 아내가 찾아갔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주장으로는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조금 전에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구두 소견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소견입니다. 경부 압박이라면 몹인 거잖아요. 그래서 몹을 졸랐을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살해 의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왜 현장을 빠져나간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라면 출혈이 컸다. 이 둔기로 인한 폭행으로 출혈이 컸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인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범행을 저지른 남편의 직업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남편이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아마 따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더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 남편의 부친이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고 검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근무했다고 하는 해당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현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간의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미 범행이 있기 전에 사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